네, 그럼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건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공동선언, 이기 전까지만 해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러브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이 협정이 자동개입과 같은 그런 과거의 동맹조약을 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예, 예. 예, 예. 예, 예. 1961년에 조서 동맹조약의 정신은 어쨌든 계승을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소 북한 국내적으로는 이것을 가장 강력한 선대의 소련과 구축했던 그 관계 이상의 가장 강력한 북한에서 존재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그런 동맹관계가 구축이 됐다고 선언을 했던 점들은 좀 앞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동맹이 완전하게 구축이 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예, 어찌 보면 이번 북러정상회담 전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봐도 자동군사개입 부분,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한 북러가 침략당할 경우에 상호지원을 하겠다는 이 조항은 글쎄, 이게 자동군사개입 수준까지도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조약의 내용만 봐서는 100이면 100, 다 유권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사적 자동개입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당장 그 문구 자체로만 봤을 때는 러시아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받는다고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음으로써 그들이 수행하는 특별군사작전에서 북한으로부터 받는 재래식 무기와 탄약 이 모든 것들이 최소한 양국 간에는 법적으로 법적 요건을 구성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북한 입장에서는 여한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어떤 개입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것을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라고 이렇게 특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러시아와 북한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새 협정 내에서 군사 분야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로 좀 협력할 것인가. 일단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푸딩 대통령이 아까 공동선언 과정에서 나왔던 발표 내용 중에 군사 협력,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러브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이 법률적 기초 안에서 아무튼 과거와는 다른 양국 간의 군사 협력, 나아가서 군사 기술 협력이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1961년 조소 간의 동맹 조약이 체결이 됐어도 당장 어떤 연합 연습이라든지 연합 훈련, 가시적인 무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상호 지원한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해서 당장 북한과 러시아 간의 연합 연습이라든지 연합 훈련이라든지 내지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군사 협력, 군사 기술 협력이 당장 나아가라고는 보지는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플랫폼들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새로운 법률적 기초 안에서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일종의 안보 우산을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여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질적으로 좀 다른 모습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다. 군사 협력과 관련해서요. 푸틴 대통령이 노동신문 기고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945년 일제의 광동군을 북한과 함께 경멸했다는 이 기고 글이 다시 한번 어쨌든 군사 협력을 언급하면서 시선이 모아지는 듯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 1년 9개월 전에 파스워치니 우주기지에서 러북 정상회담을 할 때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한반도 해방 과정에서 소비에트 붉은 군대의 역할이 있었다. 희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북한 형성에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기여를 했던 것이 바로 소련이었고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물리쳐준 것도 그래서 해방시킨 것도 소련이었고 북한 정권을 형성시킨 것도 소련 군정이었고 하는 이런 역사인식들을 푸틴 대통령이 계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북한과의 역사적인 어떤 접점을 찾아가고 그리고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북한 정권 형성과 그리고 그 정권이 오롯이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국가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의 조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다시 이렇게 회귀를 해서 복원을 시켜서 현재 2024년에 북러관계, 러북관계도 과거와 같은 관계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역사인식, 역사계승을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북러의 새로운 협정은 평화적, 방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방어적이라는 부분에 관심이 가는데 이 부분은 한미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한미연합훈련연합연습 때 또 저희들이 이것은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발표를 하는데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러북관의 협력, 앞으로 전개될 군사협력을 포함해서 이런 협력이 제3국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도 자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어적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선수를 쳐서 어떤 국제사회의 비판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공격적인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애써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였다. 다극화 세계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다극화 세계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사실 다극화 세계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생일대 푸틴 대통령이 반드시 달성해야 될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과 소련으로 국제 질서가 양분이 되었고 상당히 우리가 냉전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이렇게 역사가 전개가 됐다가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적인 입장에서 미국 일국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경제 모든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특정 문명이 강요되고 있다고 하는 게 러시아의 관점인데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내부적인 슬라브주의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명이 위대하고 이런 것들은 배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계승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슬라브주의, 슬라브 문명권이 때에 따라서는 미국의 공격을 받고 또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함으로써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대국들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푸틴 대통령은 뜻을 같이하는 권위주의 진영과 함께 미국 일국주의를 혹은 미국 중심의 G7이라고 하는 이런 질서들을 좀 이렇게 혁파하고 다양한 문명권들이 존재하고 그런 다국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전략적 지위가 일부 상승된 북한을 끌어들여서 얼치 보면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 안에 이제 북한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요. 앞으로 러시아는 북한을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체스판의 말처럼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고 그것은 결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이죠. 지역 동맹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북한과 함께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오늘 공동회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푸틴 대통령이 미국 주도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당연히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메비우스의 띠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풀릴 수 없는 어려운 난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난제죠.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례없는 제재를 받고 있고요. 북한 또한 광범위하게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극한의 고립 상황에 빠져있는 두 개의 국가 러시아와 북한은 공통된 인식과 위협 인식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 유엔 주도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미국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특정 국가의 일방에 의해서 일방에 가해지는 제재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엔을 개혁해야 된다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침공하고 나서 더욱더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피해자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북한 또한 장기간 정말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제재를 받아서 이렇게 피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극주의 질서와 연계해서 유엔을 개혁하고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특히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북한이 받고 있는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미도 저는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회견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북한과 러시아가 그야말로 이전과는 다른 정말로 관계 격상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관계를 격상한 배경에는 미국과 서방세계를 겨냥했다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 한미일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체결을 하고 이들이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그 이후에 펼쳐질 저는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드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인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모험주의가 올라가고 과거에 없었던 존재하지 않았던 양국 간의 어떤 실질적인 군사적인 행동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위협이고요. 나아가 우리의 동맹에도 위협이고 또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위협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비례적인 조치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 협력이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러시아와 북한이 협정 체결 이후에 보여지는 그런 군사적인 활동, 군사적인 협력의 양태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중국의 역할 또 중국의 입장도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우리 외교부가 어제 중국 측 발언으로 소개한 부분을 오늘 중국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글쎄요. 중국의 지금 어떤 속내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의 입장 어떻게 좀 분석을 하세요? 사실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 북한만 빼면 중국과 러시아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당한 정책 공조를 해왔고요. 정책 공조의 핵심 목표는 결국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최소 10년 이상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초보적인 수준에서 연합훈련, 연합연습을 이렇게 해왔죠. 그 역시 제3국의 어떤 위협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연합훈련, 공중연합훈련의 동선은 결국 미국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여기 북한 전수가 이렇게 끼어들어감으로써 중국은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이런 공동선언, 특히 한쪽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상호 지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조항들을 포함해서 러브 관계가 새롭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수직 상승을 하는 이런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러시아가 중측과 적당한 전략적 소통을 통해서 일정한 부분에서의 공감은 있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당국에서도 나오는 그런 입장들을 보면 환영한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요. 이거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양자 관계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좀 마치 남의 일처럼 그들 국가의 일처럼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불편한 기색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러시아와 아무래도 북한이 가까워지는 것 자체는 또 중국의 역량력이 북한 지역에서 축소되는 것과 풍선효과하고도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한 불편함이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정을 쭉 보면서 특히나 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일대일 회담에서 사실 앞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공동회견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도 좀 논의를 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재미있는 것은 확대회담에서는 90분이 걸렸고요. 단독회담은 120분을, 30분을 더 썼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밀도 있게 정상 간에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밀도 있는 얘기가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체제 보장에 대한 것이 먼저 1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체제 보장에 대해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서 그런 설득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미사일, 유협 그중에 핵 능력은 필요하다고 하고 과거의 푸틴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이렇게 고위급 회담을 정상 간의 회담을 할 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변화된 전략 환경 속에서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는 핵이 필요한 것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러시아의 인정 나아가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러시아 역할들을 이렇게 좀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작년 말부터 남북관계가 이제는 두 국가 체제를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제1적대 국가로 규정을 했는데 아마 이런 전반적인 사정에 대해서도 또 한국과 러시아 간의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지지를 더 얻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민감한 영역에서의 협력인데요. 사실 푸틴 대통령이 오늘 지각 도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에서 할 일이 크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9개월 동안에 그 이야기는 보수토치니 정상회담 이후에 각급 수준에서 정치, 경제, 군사, 오늘 교통, 보건, 우주 분야에 이르기까지 각급 수준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금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체결된 성과사업이죠. 협정이라든지 MOU 이것들은 다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회담 때는 그냥 일반적인 영내 안보 환경 평가하고 양국 관계 평가하고 서로 특별 군사 작전을 또 김정은 위원장은 지지한다. 이런 정도의 레토릭 수준이 오고 갔다면 이제 이 두 시간 동안에 하는 회담에는 정말 필요한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오늘 북한의 체류를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두 시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이야기, 세 번째 얘기는 민감한 영역인데요. 이 20개의 MOU라든지 협정이라든지 성과사업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갖고 싶은 것들. 결국은 국방력 5대 발전계, 그것은 결국 체제 보장과 연결이 될 텐데요. ICBM의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또 북한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SLBM의 이런 탄도미사일의 사출 능력. 나아가서 원양 작전이 가능하고 은밀하게 이렇게 기동하면서 그 공격의 원첨을 파악할 수 없는 원자력 잠수함. 그러기 위해서는 또 러시아의 원천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민감한 영역에서의 이야기들이 정상 간에 오고 갔을 거라, 오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상회담, 오늘 있었던 정상회담과 공동회견의 내용들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함께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고 또 푸틴 대통령은 24년 전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평양 중심부에 세워진 해방탑에 헌화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해방탑은 소련군이 북한 땅에서 희생되어서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기념탑을 세운 건데요. 결국 그 또한 북한 정권의 형성과도 관련이 있죠. 이런 소련군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에 북한군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계기에 과거 소비에트 붉은 군대의 희생자에 대해서 영령을 기르는 의미가 있겠고 또 그것은 과거의 북한과 과거의 구소련 간의 협력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러브 간의 협력, 미래지향적 협력들을 동시에 정치적으로 의미하는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다시 한번 모스크바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기대하겠다면서 차기 정상회담 개최를 또 제안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차기 정상회담은 언제쯤 좀 이루어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러시아와 북한 간에도 셔틀 외교가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개월 만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쨌든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함으로써 셔틀 외교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이 초청으로 내년에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러브 정상 간의 어떤 전략 소통이 제도화된다는 의미가 있겠고 또 정상 간의 어떤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또 확인하는 과정은 양국 정상 간의 합의됐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한다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러브 간의 관계를 단순히 제도적 수준에서 혹은 레토릭 수준에서 두지 않고 실질적인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말 같은 뜻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좀 좋지 않은 결과이기도 한데요. 그런 의지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요. 앞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하기 전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이렇게 러시아가,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한의 도발이 어떤 형태로든 이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북한 도발은 전혀 저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수천 건의 9.19 이미 정지된 남북 군사 합의서를 북한은 유반해왔고 앞으로도 유반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도발은 더더욱 러시아가 왔다 갔고 강력한 동맹이라고 하는 우군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배로 더욱더 군사적인 모험주의가 저는 강화될 측면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오물풍선을 대량으로 이렇게 우리 쪽으로 날리고 서북도에서 전자파 공격을 하면서 GPS 교란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새로운 우리의 대응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비단 전술적인 차원에서 혹은 작전적인 차원에서의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 러시아를 등에 업고 그것도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말 강력한 뒷배를 얻고 이제는 하겠다. 도발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도 저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발은 상수일 것이고 그 도발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강해질 측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의 회담과 관련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